경자년회에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좀 많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측까지 TV오른세를 촬영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해, 나는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좋은 것만.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지 싫은데 싫다고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말띠 분들을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거는 정확하게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말띠 32살부터. 말띠 32살분들 경자년회에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좀 많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 기회가 왔는데 승진 수가 놓친다든가 그런 해운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확인하고 우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조금만 미뤄놓으시고 이 걱정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말이 크잖아요. 그래서 포부가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상 이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에 꽂히면 그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면 다른 일들은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접어놓으세요. 어차피 지나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접어놓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들어갔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론 두 살 이분들은 실질상 전혀 나쁘진 않아요. 억울하고 좀 화나는 일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위해서 충실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또 문서훈이 들어와요. 올해는 또 문서훈이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막 사면 나한테 해가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집보다는 땅에다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예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안 되고 이분들은 또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시면 편안하게 가시다 보면 올해 5년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살 말띠분들 좀 우리가 얘기들을 하잖아요. 44. 44니까 재수가 없을 것이다. 운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상 44는 좋은 일도 많아요.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가 있는데 올해 5년에는 신축년이기 때문에 말과 손은 충을 먹거든요. 원진을 먹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과 이런 건 비교하지 마시고 저는 말 달리듯이 좀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굉장히 많고 포부가 크거든요. 실질상. 그런데 그 포부에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자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올해 승진원도 있고 또 솔로가 됐든 이런 분들은 연애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 이동을 하실 때는 5월달 6월달을 피해주시고 봄이나 가을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직성이 굉장히 빨라요. 눈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직성만 너무 믿다 보면 나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형국이고 올해는 많은 사람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조금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56분들 56살 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 일어났기도 하지만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경솔할 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들었으면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다른 데에 말을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시비나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시고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6살 분들은 뜻하지 않게 내가 좋은 일들이 생긴다. 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이 막 흐트러졌던 가족들이 안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고 가족과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또 손주가 있거나 손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자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막 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손자도 손자지만 중요하지만 내 몸을 아껴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좋지 아니한데 이분들은 좀 내색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몸을 아끼라는 말은 올 수전에 내가 몸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손주나 손자보다는 내 몸을 아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띠분들은 신축년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좀 두드려보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는 조금 조심한 한 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om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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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